이렇게 예쁜 차은아를 볼 수 있는 헝그리엣 TV 구독! 어떤 분이 딱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차은아가 많이 늙었네 이런 소리를 하시던데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늙었죠.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25살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28살이 됐습니다. 어떡해 28살 됐어 나. 내년은 아홉수네요. 제 청춘은 헝그리엣에 다 바쳤는데 헝그리엣은 나에게 뭘 해줬나 한번 고민해 봅니다.